이제 박현주가 인사합니다. 상관광객 안녕하세요. 두꾸나 한사람이 불러야 할사람이 상관광객 능도록 기도해서 새사람 새사람 사랑을 내 보지하며 지루가 울고 두 정을 내 다루자니 대가오네 사랑이 오네 하필이 열대가 너를 하필이 열대가 너를 사랑했나 오늘 새사람 흥부가 흥부가 한사람 사랑해 울어야 하는 사랑해 사랑은 가까월던 이곳에서 새사람 사랑 사랑을 오직하며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로 달리 그가 오래 사랑해 울고 내 하필 연재가 돌아 하필 연재가 돌아 사랑해 나는 새사람 사랑해 나는 새사람 사랑해 나는 새사람 자 우리 김장철이 갖고 왔습니다 이번엔 고추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반편기의 목소리로 고추 반편기의 목소리로 고추 반편기의 목소리로 고추 고기고기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나빴네 넘어가도 넘어가도 그지없는 고기 세상사리가 아닌생사리가 고추고 가네 내 햇가 되어 사랑하는 전등가 둘이라야 백년이고 천년이고 두둥실 두둥실 살아가려 세상살인가 나 인생살인가 고추다 내 햇가 되어 고추다 내 햇가 되어 고추다 내 햇가 되어 이풍일의 목소리로 고추 고추다 고추가 Calle 고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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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살인가 난 인생살이가 고추도 다 됐다며 사랑하는 저희던 네가 둘이라면 천 년이고 많은 년이고 둘이 동시에 둘이 실 살아가려 세상살이가 또 인생살이가 고추도 다 됐다며 사랑하는 저희던 네가 둘이라면 내 행렬이고 천 년이고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살아가려 세상살이가 또 인생살이가 고추도 다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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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도 다 됐다며